아우 진짜 잘 먹었어 아 아니에요 카드가 보니까 골드카드네 와 재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니에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우리 셋이 있으니까 더 좋고 딱 술 한 잔 하고 싶은 밤이네 또 또 무슨 주정을 빌라고 괴로워서 마시는 술 말고 저런 데서 기분 좋게 와인 같은 거 한 잔 또 무슨 소리 하지마 계속 전화 드리기가 죄송해 문자 드립니다 정말 죄송한데 친구가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왔는데 혹시 마셔도 될는지요 피에스 안주까지 하면 1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놈 참 어렵게 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소심오네 누굴 닮았어 마셔 마셔 그런 얘기도 못하냐 우리 와인 마시러 갈까요? 정말? 네 저 집으로 가죠 뭐 재벌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정말 너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할아버지 금방 올거야 갑자기 스페인어 공부하느라 정신없어 갑자기 왜 스페인어 열풍이냐? 니 엄마도 그렇고 왜겠어 둘이 자존심 싸움에 글로 붙은거지 와 둘이 그동안 새로운 말 들켰네? 대박 저의 마취 저의 마취 저의 마취 저의 마취 저의 마취 나 좀 치안한 것 같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그래 아까부터 홀짝홀짝 제법 마셨어 너 수고했어 수고했어 거짓놈이 마시나봐 고마워 아니 물 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드네 더 드세요 어? 어 그만 놔 아잠깐만 저기 총각 나 총각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? 저기 자긴 돈 많잖아 금방 갚을테니까 나 딱 5천만 뭐하는거야? 아니 이건 그만해 진짜 아 무슨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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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젤 처가 됐어. 아이고 살다 살다 구신봉은 아버지와 마누라가 스피너로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. 어 카드. 카드가 없어? 이상하다. 아까 와인칩에서 계산까지 구글로 하지 않았어? 네. 아까 엄마 부축하다가 떨어뜨렸나봐. 아휴. 살이 다 깨네. 아우.